경제 오늘입니다. 정부가 최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방침을 밝혔죠. 대형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해당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혜택 축소로 피해를 보게 될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연성 기자입니다.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이 높은 수수료 등 소상공인 부담과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 제약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그 해결 방안으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해 규제의 강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매년 한 차례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 다음 자사 우대나 멀티 호밍 등 4가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관부처와 지배적 사업자 평가 기준을 협의 중인데, 시장에선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의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에선 글로벌 빅테크와 힘들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법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플랫폼 경쟁 촉진법이 제정되면 네이버, 카카오, 웹툰, 쿠팡의 배송, 반품 등 무료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며 반발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섣부른 규제가 소비자 이익 축소와 혁신시장 창출 저해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좋아요. 티 sevent